안녕하세요. 7월 한 달이 벌써 지나고 각각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. 오늘 폭도 많이 오고 작게 올라오기도 했을텐데 우리 집에 앞뒤로 돌아오면서 우리 일을 타인 바이드로 인사하십시오. 독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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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드로 인사하십시오. 인사하십시오. 예배하실 때 꼭 받아들이십시다. 이제 복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예배의 빗소리가 엄청나간 거예요. 비가 와서 사람이 청취할 수도 있지만 그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듣다가 은혜의 성령의 글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은혜의 보상으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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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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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. 이렇게 신나는 세상에 너무 예습적이니까 한편 또 없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는다. 우리 한번더 할까?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.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정하는 기기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암자의 진정으로 다하나 봅니다. 지으니 요새 이마소서 성령의 눈로가 대체 을소서 별끝한 내 맘에 따라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만하지 않는 믿음이 찬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척하자 척하자 심은 이곳에 이마서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달글만 내 너의 잔하자 척하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만하지 않는 믿음이 찬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만하지 않는 믿음이 찬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들은 변하려도 나의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님 생명할く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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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